안녕하세요. 봄빛 캘리그라피입니다. 이번 봄빛 캘리그라피 채널에서는 캘리그라피 이왕 연습하시는 것 더 쉽고 똑똑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기초자원부터 가나다까지 쓰는 캘리그라피 영상을 올렸습니다. 아무래도 영업비밀이다 보니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. 놀라운 사실은 그 영상이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완전 기본자원부터는 할 수 없지만 단어부터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캘리그라피 기초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쓸 단어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로 시작하는 13개의 단어입니다.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개씩 쓸 때마다 같이 써보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 쓴 후에는 영상이 끝나자마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봄빛 캘리그라피를 검색하시거나 제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.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은 채분을 보시고 집에 계실 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단어를 써볼 건데 초보분들은 네모 화선지 위에 글을 정리되게 쓰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로 밑선에 맞추어 써보기 위해서 빨간선을 그어 놓을 거예요. 화선지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실선들이 있는데 초보 시절에는 서체의 모든 집중을 모으느라 가로 실선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선을 그어서 연습을 해본 후에 어느 정도 가로선에 맞추어 쓸 수 있다면 빨간선을 그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. 수업을 한번 Raj社 로봇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로 중앙선에 맞춰 써보겠습니다. 가로 중앙선에 맞춰 쓸 때의 장점은 보다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더 얼메이는 게 없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에는 윗선을 그어서 윗선에 맞추어 쓰는 연습을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써보는 이유는 향후에 문장을 쓸 때 구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단계 없이는 아름다운 구도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세 단계로 13개의 단어를 써보았는데요. 새로운 단어를 쓰기보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오늘은 윗선에 맞춰 쓰기 중앙선에 맞춰 쓰기 윗선에 맞춰 쓰기 세 단계로 공부해 보았는데요. 연습하시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